어서 말해라! 어떻게 하면 여기를 나갈 수 있지? 소용없다. 길은 먼 옛날에 봉인됐으니... 나갈 길이 있긴 하군. 어디서 찾을 수 있지? 어쩌면 용광로의 자원석이... 안 돼! 잡들었어! 망가졌다! 무엇도 나락에서 도망칠 수 없다! 녀석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나, 제도? 녀석이 말한 용광로는 영혼의 강 너머에 있습니다. 아마도 바인이 그곳에 붙잡혀 있을 거예요. 그럼 행선지는 정해졌군. 대단하여 아멘 이리와 아멘 정해진 아마도 lá 아멘 진술